잠시 후 좌회전입니다. 이어서 170m 앞 우회전입니다. 전방에 과속방지턱이 있습니다.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. 500m 앞 한시 방향 출구입니다. 이어서 230m 앞 우회전입니다. 엄청 쉬워. 왜 이렇게 쉬워? 엄청 쉬워. 이쁘다. 여행되더라고? 이거 투자? 응 이쁘다. 왜 이렇게 커? 봐봐. 여기 화장실이 아냐? 여기 화장실이 아냐? 어 맞음. 주차장이잖아. 방구 타는 아주 주차하고. 표현대에서 좀 놀자 놀자. 알았어. 여기 좀 이쁘다. 동백성이야. 여기로 갔다가 갈 거야? 아니. 그냥 쭉 가. 어 밥 먹어야지. 배고파. 와. 굳이 나나. 여기 우리 자전거 타고 올 수 있을까? 뭐지. 어 자전거 탈 수가 있나? 뭐지. 그거 빌려야 되나? 자전거 웬만큼 다 부셔져버리기까지 오려면. 그렇지. 안 쉬고 3일 동안 아야 독서에서 여기까지 오는 거야. 어머머. 안 쉬고. 쉬면서 가면은.